아이참.. 진짜.. 좋아좋아 다 깼어 다 깼어 그래 여기 아까 두.. 여기 왔는데 어 아니구만 아이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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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간대잖아 어.. 됐다 런치 더.. 언덕 백더 소행성을 들고 있었네 허허 어.. 어? 뭐야? 아이참.. 뭐 오나본데? 어 저기 온다 어이참.. 오케이 에너지다 에너지 고맙다 어.. 어 또 왔어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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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뺄eted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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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을로 돌아가면 이제 끝 아닌가? 이번 챕터도 거의 1시간 반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, 마을 돌아가면. 또 뭐가 나오려나? 그래, 마을 돌아가는 거네. 끝났네. 자, 마을로 돌아갑시다. 불에 맞지 않도록. 잠깐만, 맵을 보자. 그렇지, 집으로 가는 거잖아, 이제. 집으로 가자! 가자, 집으로! 으이구, 엄마 아빠, 엄마 아빠, 엄마 아빠. 으아! 대인님, 또 수업 하나 끝나고 쉬는 시간이야? 아이씨, 뭐야. 쉬는 시간인가 보네. 어머나? 지렁이는 뭐지? 어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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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이들은 뭐지?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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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아이, 넋넋고 있다가, 이씨. 아아 씨. 넋넋고 있다가 당했네. 와 보통 여기 이렇게까지 오면은 딱 끝내는 거라서 안 나왔거든 자 이렇게 또 챕터를 하나 또 마무리했네요 7챕터 끝 이제 8챕터 간다 자 8챕터 간다 8챕터 아 피도 안 채워주네 챕터 끝날 때마다 아니 그래도 챕터 끝날 때마다 피는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여기 왜 다 틀려있어 뭐야 여기 하하 챕터 끝날 때마다 피도 안 채워준다 이건가 그지? 소리가 들리는데 16,500원 총알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네 저거 다 팔면은 또 될 것 같긴 한데 어 여기 왔던던데 아 여기 왔던던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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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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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맨이 나오네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어어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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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오직이여 이게 아이씨 폭탄맨이 씨 빨리 빨리 가면 될 것 같은데 빨리 가면 될 것 같은데 어이씨 뭐야 문 막혀있네 아하 빨리 가면 될 줄 알았더니 문이 막혀있네 아이씨 야 저리가서 터져 저리가서 터져 아이씨 저리가서 터져 아 왜 내가 여기서 쏘는데 왜 뒷걸음질을 치는거여 어? 아이씨 여기 아 여기 아까 안 열었던거 최대한 등지고 등지고 그렇지 등지고 있는거야 등지고 빨리 와봐 와봐 이 자식들아 왜 안오지? 이상하네 어허 저기 오는구만 어? 좋지 야 저리가 저리가서 터져 그렇지 어어어 저리가서 터져 저리가서 터져 오케이 뭐야 또 있어?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어허 자 일단 총알 충전하고 오케이 충전 충전하고 오케이 어어어어 어 저는 아닙니다 이 자식아 총알 찜질이다 이게 어? 오케이 아씨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이거 총알이 없네 어 이건 뭐지? 나니? 다 잡았네 아이 참 이놈들 또 어? 잠깐만 여기 뭐가 있다 먹었나? 어? 여기 업그레이드? 오케이 노드는 없네 하하 참 자 가자 미래로 미래로 가자 가자 미래로 어 저기 뭐가 또 떨어져있네 돈 다 먹었나? 다 먹은 듯 빨리 들어가 또 올 수도 있어 빨리 들어가 그치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 어? 어디로 가야되지? 제일 꼭대기 층으로 아닌가? 제일 꼭대기 층으로 맞겠지? 어? 아니다 맞나? 맞나? 어? 나 어디 있지? 미래로 오케이 제일 꼭대기 층 맞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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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응 총알 같은거 다 충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항상 유비무안의 자세로 아 빨갛게 잠겨있던게 나중에 열리네 나중에 빨갛게 잠겨있던게 다시 이 구역을 오게 됐을때 먹을 수 있게 되어있는거네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은 어? 아씨 아 또 쟤 짜증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아 총알 낭비 제일 심해 쟤가 응 가디언은 한 번에 보내주는게 짱이라고? 어? 한 번에 어떻게 보내요? 아 라인건 시한폭탄? 아 뭐야 여기 또 있어? 아 대박 이거 졌다 이건 총알도 없어 아 이거 뭐야? 배떼지 쏘는게 아니라 잠깐만 배떼지 쏘는게 아니라 총수 다 끊으면 끝나는거였어? 왓 아 나 배떼지 쏘는건줄 알고 배떼지 겁나쌌는데 아 대박 아 대박 아 총알 다 썼어 아씨 배떼지 쏘는게 아니라 촉수만 다 썰면 되는거였구나 뭐야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아 이 문어같은것들은 또 모여 하아 이런씨 큰일났다 총알도 없어 아 왜 총알 충전도 안될까? 쓰읍 총알이 없으니까 충전이 안되지 어 총알이 없으니까 충전이 안되지 총알이 왜 충전이 안되겠니? 어 총알이 없으니까 충전이 안되는거다 하아씨 저장해야되나? 하아 하아 너무 많은 총알을 썼어 아까 그놈 잡는데 하아 저거 잡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배떼지에다가 총알 다 때려박았거든 아아씨 물약 같은거 다 팔고 총알로 다 바꿔야겠다 지금 총알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깰 수가 없는데 상점이 좀 나와줘야되는데 상점이 좀 나와줘야되는데 파워노드 어 잠깐만 오케이 먹었다 뭐지? 뒤에 뭐가 따라오고있나? 아닌데 뒤에 뭐가 따라오는줄 알았네 아아 타생이 ě 아 workload 발버 baik 이 그 스포츠 그 그 스포츠